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세 분께 제닉스 의자 세 분께 제닉스 의자 세 분께 제닉스 의자 세 분께 제닉스 의자 와 마지막 뭔데? 1,2,3,4 아 이거 Z는 아이템들한테 와 이거 퍼펙트 오랜만에 들어본다 뭐냐? 걔 사기차 예? 그 담배사로 갈 때 타는 누구도 아닙니까? 허허 지금 이 차 무시하십니까? 네 무시합니다 그 차는 날라가고 아 누구인가? 지금 누가 이 차를 무시했는가? 제가 무시했습니다 맞고 치밀아입니까? 흐흐흐흐 누인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멀리를 무시했는가? 지금 누가 멀리를 무시했는가? 지금 누가 멀리를 무시했는가? 자 득핀 해드립니다 다 막았습니다 빨리 올라오시오 누구인가 으흐흐흐 Unde j і e cod Wha i tipo 진짜 응 안되네 우리 개인전 아니었어요 원래 개인전 할까요? 네 지금 개인전 황제 앞에서 누가 이런 소리를 했는가 뭐인가 뭐하는가 대박 되게 잤다 다 날려버려 그냥 와 돼지 무섭다 무서운가 막 다 밀어버리네 콜뿌리 돼지한테 질 수는 없다 어 라임 이상하다 아 아 아 아 야 너 세포 아냐 네 어 어 잠깐만 iyorum 변 ca não 박대 네 볼템 리타야 리타야 GREAT 지금 님 펙탄님께 석빙고 시절 그립다고 저해주세요 응 석빙고시절이 그립대 아 안되겠다 석빙고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룰렛에다가 석빙고 하나 쓸게 얘들아 와 이거 승부가 계속 개빠르다 앞이 트랙은 빈테칸이 미그에서 1등했던 트랙 나오시오 누구인가? 죽어 왜이래? 괜찮냐? 우리 뒤로 한 명 돌아간다 이거 그건 아니야 그게 강진우가 될 거 같다 난 죽었어 거기서 3명 갑니다. 맞지? 3명 잡았지? 나오세요. 네, 1등이 요리하러 가서 일단. 강진도 요리하러 가볼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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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k. 주거... 지금 누가 하네. 아키를... rusk. 어이 날라간다 이거 어어어 차 뜨네 진이요 저랑 1대1 상승 자 4대0 지금 그거에요 신선중이에요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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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립중 좀 하지 드립죠 드립 못하게 사람들이 하하 밀어버리기 아우 바다에 빠져라 올라가자잇 올라가자잇 아우 아우 쩝도에 어디가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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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 확실히 폭스 좋긴 한데 드리브트 드립감이 무거 그렇죠 이 자식아 두판 1등씩 500개라고요 미션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미션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역할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으 아 아 내가 끝판다 내가 안 봤을때 둘이 안 봤을때 넌 아 camino 직접 아 아 아하 어 탈퇴 고정해요 탈퇴 고정해요 탈퇴 카리아만 트위 없어요 어? 아 그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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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아 그 그 후원 주소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 뭐죠? 한 번 막아주세요 칠팔은 아니되오 칠팔은 이 아웃해요 다쳐줘 아냐 1등에 죽였어 뭐? 졌어? 뭐에게? 타니 탁 사 밸런스는 확실히 그게 뭐냐 폭스보다 이온이 좋은 것 같아요 1등 2번 위백개라고요? 한 번은 안돼요? 왜 두번이죠 하필이냐? 더 킬 아 아 나이스 아 패치 아 아 인증현 아 인증현 아 아 아 아 오오오 누가 우리 패스를 죽였는가 어 뭐야 아 잠시만 아 아 아 아 망했다 아 미션이 죽였으니까 자꾸 말리네 아 아 괴롭혀 괴롭혀 인간함 아 아 미치 아 아 홀리다 매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주판 1등이라길래 어차피 5대2니깐 알고있어 형님! 600개니까 나눠가져도 되죠? 600개니까 150개씩 4명이면 300개 안있냐? 오 200개씩! 오케이 콜 그럼 400개... 800개네 내 1등 두번에 800개지 200개씩 800개 오케이 오케이 박겜해야지 아... 퀴즈 붙고 있어 빨리 가 형님 앞으로 나가야돼 가십시오 빠라 빠라 아 죽어버렸스 자나께 무서운거 보여주자 아 이거 보낼게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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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낼게 이거 와우 에이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 할거 다했다 아 아 앞에있어 앞에있어 어? 잠깐만 어이씨 내가 해야되네 이거 1등만 해볼게 1등만 해볼게 아까워 안돼 2등만 해볼게 2등만 해볼게 1등만 해볼게 에이 양평 주시겠지 OOO SO died 이제 한번만 다운되네 롤렛 해도 되냐고 걸리면 엔진 다운이라 아 닥쳐 짱뚱오 뭐야 막 잘못 안 나오는데? 아 몰라 롤렛도 그냥 방향 오지게 아닌데? 뭐하냐? 가자 닥쳐 짱뚱오 에이 사야돼 아아 쩜 아아 잠깐 으악 야 망했는데 이거 망했어 진짜 망했어 아 진짜 망했어 아아 앞에 누구였냐 아 아 아 아 아 아 탔는데 그게 날아가네 탕 탕 아깝다 우리가 이기면서 1등을 먹고 마지막 맵은 내가 한자 가면 되겠다. 여태까지가 어딨어? 네 가봐요. 형님 가십시오. 오케이.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꺼놨고 나이스 응 장뚜고 방해뿜기도 안 돼 아 룰렛 진짜 좀 이제 막판 이기면서 딱 1등하면 돼 내가 부타야겠다 이제 마지막판 광산하고 아르테미스 타 내가 밀어주게 광산 저기 패스 광산 저기 패스 그냥 팩토리 하자 부타 부선 블록이 있지 아 부스 별로에요 부타 걸릴 걸려 아르테미스 없어 맨테스 탈게 아 맨테스 태그 야 맨테스 에어프레셔 밖에 있는데 에어프레셔 아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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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포크스 탈게 포크스 탈게 그냥 포크스 어 어 에헤이 괜찮아 괜찮아 초반이야 다 죽여놨어 하나도 다 떨어졌어요 뒤있어 뒤있어 뭔데 아 앞에 있잖아 아 앞에 있잖아 퍼라 죽였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소 아 아 아 진짜 사고 뭐 나이스 질기어 저 이렇게 등 못드십니까 다ại서 다ại서 조금만 조금만 죽여봐 사포기 봐 뒤있어 아 뭐야 에헤이 설마 방송을 안 어? 가나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됐어! 아 실브로 힘드다 어! 잠깐만! 와 저걸 들어가네 아 나 뭐했지? 아 우리한테 주의시를 말로 해! 아 나 뭐했지? 전환호원 감사합니다 뭐했지? 아... 일 dessus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